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2022년 고2 6월 학평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2학년 때는 너희들이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죠. 사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학력평가죠.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전국 단위로 시험을 봐서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학평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자, 고3 학평은 학생들이 그걸 학력평가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걸 기출문제로 활용을 해서 수능을 준비하죠. 근데 고2는 그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만 이게 지금 범위가 전범위도 아니잖아요. 연력화까지인데 연력화까지 공부한 것들 중에 내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것들에 대한 자료로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 고2 때 공부하는 과탐 과목들은 모두 수능을 응시하는 과목들이 되잖아요. 그쵸? 고3 때 학교에서 고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수업하지 않잖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공부를 해두고 오개념들을 잘 깨놓으면 3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설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오개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막 뛰어가던 학생이 갑자기 딱 움추는 순간 무선 이어폰이 팍 날아간 거야. 음, 좋은 건 아닌가 봐. 이게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팍 날아간 모습이거든요. 되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상황을 설정했네요. 그때 피해서 큐까지 갈 때 폼을 쏜 운동을 하는 와중이네요. 피해서 큐까지. 에어팟인가 보다, 모양이. 피해서 나도 있어. 피해서 큐까지 갈 때 당연히 빨라지겠죠. 중력 때문에 속력은 증가하는 것이 맞고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고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움직인 거리,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길이 이게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하고 변이는 직선 경로예요. 직선 경로. 이게 변입니다. 즉, 변이 크기가 이동거리보다는 작아요. 그랬더니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평균 속력이 더 크겠죠. 그렇죠. 평균 속도가 더 작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은 가속도 방향이 같냐. PSQ까지 운동할 때 어느 순간 봅시다. 여기서 운동 방향, 접선 방향 가속도 방향을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가속도 방향은 항상 합력 방향이에요. 그물체가 받는 힘 방향. 힘 방향. 힘은 아래 방향이 아닙니까? 중력 때문에 아래 방향. 그렇죠. 이게 가속도 방향이에요. 예외가 없어. 가속도 방향은 합력 방향 말한다고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예? 뭐 속도 변화의 방향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원래 그 가속도 속도 변화량 벡터 방향인데 그런 식으로 고등 과정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합력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방향과 합력 방향이 같진 않죠. 그렇죠. 일치하진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역 니은이다. 2번 이거 먼지 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요즘에는 보기 힘든 광경이네요. 빨랫줄에 요즘 아파트에 많이 살다 보니까 빨랫줄에다가 이불 같은 걸 이렇게 널어놓고 탁탁탁탁 쳐서 먼지 터는 경우는 흔치 나는데 여튼 이불 먼지 떨이를 사용해요. 이불에 있는 먼지를 터는 모습입니다. 이게 먼지가 털리는 이 원리는 정지관성 때문이에요. 여기 붙어있던 먼지가 있는데 얘를 탕 치잖아요. 탕 치면 얘가 이불이 옆으로 팍 이동하는데 먼지는 제자리에 있으려는 무순성 관성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죠. 정지관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거랑 같은 걸 찾아라라는 것인데 기억은 작용만 작용이죠. 블록을 밀면 블록도 나를 밀게 된다. 이게 정지관성이네. 컵 위에다가 명함 같은 걸 올린 다음에 그 위에 동전 올리고 탕 치면 동전의 정지관성 때문에 이 명함은 날라가지만 동전은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뚝 떨어지죠. 그렇죠?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급출발하는 거죠. 사람은 가만히 있으려는 정지관성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는데 버스가 앞으로 확 가니까 나는 뒤로 쏠리는 버스 안에 관성계에서 오면 좌표계에서 오면 뒤로 쏠리는 효과가 나타나죠. 또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지관성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죠? 3번 조심해라.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이게 곡선 형태로 나오는데요. 위치, 시간, 그래프가 곡선으로 나오는 거는 곡선 경로를 따라 움직인 게 아닙니다. 문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 직선 경로 직선 경로라고 써 있잖아. 곡선 경로를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곡선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변한다는 얘기거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순간순간의 기울기는 시간당 위치 변화, 시간당 변이, 시간 분의 변이, 속도 순간속도예요. 순간적인 기울기는 순간속도 그래서 ST 그래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라는 것은 속도를 말해 일반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봐봐 여기 플러스 2미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본다면 1에서 7초까지인데 1에서 7초까지 플러스 2미터 위치에 있다가 0미터 위치에 있다가 다시 플러스 2미터 위치에 간 거죠. 그림을 한 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가 0미터 위치고 여기가 플러스 2미터 위치라고 하자. 플러스 2미터 위치에서 4초 정도 될 때까지 위치값이 줄어 직선 경로를 따라서 위치값이 줄어서 0으로 가는 거죠. 그쵸? 예, 그랬다가 4에서 7초까지는 다시 플러스 위치로 가는 거예요. 다시 플러스 2미터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1에서 4초까지는 기울기의 크기가 좀 작아지지 속도 크기, 즉 빠르기가 느려지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데 느려지면서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플러스 2미터 쪽으로 하는데 기울기가 커지지 속도의 크기가 커진다. 빨라지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상황인 걸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1에서 7초까지 변이. 변이는 처음과 끝에 직선거리인데 1초일 때 여기 있고 7초일 때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이는 0이죠. 틀렸습니다. 다음 4미터 아니고 이동거리는 4미터네요. 2미터 갔다 2미터 오니까 그치? 이동거리는 움직인 경로의 실제 길이를 말하기 때문에 4미터가 되겠지만 변이는 처음과 끝에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1에서 7초까지 변이 크기는 0입니다. 2초일 때랑 6초일 때 운동방향은 같다. 2초일 때는 0미터를 향해서 오고 있는 여기 상황이고요. 6초일 때는 2미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디귿 2초일 때랑 6초일 때 가스도의 방향은 같냐? 2초일 때랑 6초일 때 가속도 방향은 항상 누구 방향? 이걸 강조 안 해요. 그치? 이번 시험에서 가스도 방향은 합력 방향을 말하는 거야. 합력 방향입니다. 합력 방향 알겠죠? 그 녀석이 받는 힘의 총합 합력 방향 그럼 봐봐 2초일 때는 왼쪽으로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느려지잖아. 느려지면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아야 돼? 오른쪽으로 받아야 되지. 힘은 벡터야. 알겠죠? 그리고 6초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빨라지잖아요. 그럼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아야 돼?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지. 그치? 여기서도 힘 벡터 방향이 오른쪽 여기도 힘 벡터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오른쪽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음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 됐나요?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이든지 가네. 힘 방향만 딱 보란 말이야. 오른쪽으로 갈 때는 빨라지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왼쪽으로 할 때는 느려지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힘의 방향 이 힘 방향 이게 바로 가속도의 방향과 늘 같은 거야. 가속도는 n분의 f잖아요. 그쵸? 가속도 방향이 항상 힘 방향 합력 방향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디귿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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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